얜 뭐야 아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하시고 가운데 빼고 이렇게 가면 되죠 연결 그렇지 주의해주세요 네 저는 사정이라도 설명을 하면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은 알 방법이 없죠 오케이 50스테이지까지 있다고 했죠 한 시간도 안걸릴 것 같은데 어 보자 아 이거 끊어놓으면 되는구나 이거 왠지 빨리 끝날 것 같아 끝나면 뭐하실걸 에리 액션을 해야죠 일단 로보톰이 그 실험이랑 저것 좀 하고 그 다음에 모모더라 해야 되는데 자꾸 밀려 게임이 이렇게 하면 가운데 거 빠지고 그 다음 빼야 되는 거는 요거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빼고 진짜 게임 너무 밀렸어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빠지죠 요거 빼야 되는데 요거 빼고 요거 빼 이걸 빼고 그렇지 나머지 두개 빼면 끝 동시에 빼야 되네 동시에 그렇지 얘는 동시에 동시에 빼야 된다는 거구나 이건 동시에 빼야 된다는 거구나 이건 보자 얘를 먼저 빼야 돼 그냥 걸면 뭐야 이거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요거는 이건가 뭐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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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addin 파이가 이렇게 배를 왜 이제 şallah 이렇게 한번zing 와이파이가 왜 나와? 요거 먼저, 요거 먼저죠. 그래서 눌러주면 이거 꺼지고 어, 보자. 찡그리고 있는 와이파이. 아니, 이렇게 해서 빼주면은 보통 와이파이. 그렇지. 와이. 얘, 이거, 이거. 아, 잠깐만. 회선 어려워. 회선 어려워. 그렇지. 찡그린 거 안 돼요? 요거 먼저 빼야 돼. 그렇지. 카드님 안녕하세요. 야, 힘들어. 눈이 힘들어. 이거 퍼즐이 아니야. 음... 뭐야. 뭐부터 빼야 되지? 으악! 통신사 회선을 왜 이래요? 아, 그러니까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놨어. 통신, 회선을. 오케이. 요기도 빼면 되나? 빼봐. 그렇지. 요 와이파이를 얘로 빼고. 콩토리 능력을 여기서 봐야지. 야,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? 이거 와이파이를... 뭐부터 떼야 돼? 잠시만. 계속 두 개... 그냥 다 땜질해보이죠. 리얼. 다 일단 끊고 두 개만 해. 해놓고... 이거. 요거... 먼저... 가서... 아, 요이... 잠깐, 다시. 다시, 다시. 일단 와이파이 다... 와이파이 다 해제하고... 님들... 전... 사... 응? 잠깐만. 와이파이 다 해제하지 않았어? 어, 해제했잖아. 해제해놓고... 요거 먼저 들어가야 돼. 요거 먼저. 빅 와이파이. 그렇지. 하고... 요거. 하고... 얘 하면은 요거랑 두 개 빠지죠? 오케이. 그다음 찡그린 와이파이. 이, 걸렸잖아! 여기 와이파이 안 터진다고 몇 번은 말해! 뽀로로 집에 가서 보라고! Bakawa가 확인해보소야... 이, Kommunen 또... 하... 하게 되면... 병원을 응원하고 야만 죽였음... 여기 뭐... 아니 뭐... 하.. 아... 아.... 요거 요거 떼면 일단 하고 요 아래꺼 두개 그리고 이거 먼저 떼야 되죠 그렇지 이렇게 어려웠다 이게 뭐지 자 여기서 요게 먼저 끊겼으니까 어 보자 두개 끊고 얘 신호를 하면 요거 먼저 빠지죠 다시 하면은 요거 빠지고 요거 빼야되 이거 그렇지 요거 빼면 되죠 여기 회로 틀어서 다 빼면 돼 그렇지 피타그라스의 회성 뭐야 이건 뭐야 네 아 이제 어렵다고 귀에 세 번 해주는구나 일단 요거 멀쩡한 애들 요거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잠시 이렇게 이렇게 요거 끊고 요기 해서 이렇게 하면 걸리 걸리죠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걸 빼고 이건 안 빠진데 이것도 안 빠지죠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 일로 빼면 이렇게 이거는 빼지 빠지고 요건 못 빼잖아 아래로 요것도 못 빼잖아 이렇게 하면은 와이파이 받아서 아 와이파이를 거부하면 되는구나 그렇지 와이파이를 거부한 다음에는 요거 그리고 요거 두개 하고 요거 왜 걸렸어 아 네 잠시만 다시 와이파이 수신호 무시하시고 이렇게 여기 아예 안 빠져 그러면 오케이 일단 이것까지 뺐고 하나 둘 셋 하나씩 빼자 그렇지 에? 잠깐 왜 아 이것 때문에 안 빠지는구나 저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에 신호가 걸리면 요쪽 걸 빼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 가운데 거 그렇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폭탄 해지한다고 생각하면 될 때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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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먼저 빼 여기 끊어주면은 어 아 빼고 가운데 거 끊어주고 하하 흠 흠 흠 흠 아래로 가서 위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걸 뺄 수 있죠 이거 빼고 올려서 요거만 빼죠 요거 빼고 아 요것도 뺄 수 있구나 빼 하시고 요거 뺄 수 있어 그렇고 이거 빼고 이 두 개를 빼야 돼 두 개 빼고 위쪽 거 빼면 크 좋았어 42 스테이지 눈이 어지러 퍼즐이라기보단 폭탄에 와이파이로 당한 거 대단해 몇 개가 여기가 됐는지 안 보여 천천히 가자 요걸 하면은 요걸 끊을 수 있어 그렇지 하나씩 하면 돼 쉬워 어려울 거 없어 그렇지 회선 자체를 끊었어 그 다음 얘네 두 개가 문제인데 얘를 한번 가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 얘는 요거랑 아 요거 걸려 있구나 얘부터 가야 돼 그럼 무조건 일단 회선을 받고 여기서 끊어주고 그러면은 이게 요것도 끊어주고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이거 하나만 걸리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받아서 이걸 하나 끊어주고 위에서 위로 일단 보내 그렇지 좋았어 하고 요쪽은 클리어 그러면은 중간에 지하철 탁구 야 보자 그 다음은 요거 이렇게 이어져서 일로 가면 되죠 그렇지 선을 하나씩 제거하면 돼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요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연결시켜서 이거는 못 못 빼는데 이걸 연결하면 안되겠다 빼고 이걸 이쪽으로 빼 그러면은 요기서 이렇게 가 이거 빠지고 이거 빠지죠 그렇지 하고 요거 누르면은 빠지고 오케이 찡그린 와이파이 먼저 하자 그렇지 어 보자 얘가 연결되려면은 일단 요쪽 와이파이를 저걸 해야 되는데 요건 안돼 아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구나 받지 그러면 요리로 보내면은 요기서 받아서 이것만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그럼 요거만 이렇게 올리지 그 다음 오케이 저 이걸 먼저 없애야되는데 잠깐 이걸 먼저 없애야되는데 요기를 요기를 아 아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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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악 요거 하나야? 그러지? 일단 걸어봐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배선 끊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두 개만 가죠 야 천천히 생각해봐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조개 떨어져 나가죠 오케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게 나가자 아 위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 회로 사라졌고 여기 받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제거됐죠 이렇게 어 얘는 왜 아 이렇게 해줘야겠다 그렇지 다음 보내주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고 아래쪽으로 오케이 네 근로자이날 회사 가요 저희 회사에 그런 걸 바랄 순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야 끊어 일단 끊고 뭐야 일단 요거 끊어 요 보통 와이파이만 일단 받아야 돼요 보통 와이파이만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보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기서 요로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울한 와이파이가 그냥 와이파이한테 줘 둘다 그러면 그냥 우울한 와이파이는 여기서 우울한 와이파이가 받으면 안되는데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와이파이 해서 우울한 와이파이 우울한 와이파이 우울한 와이파이 받으면 안되는데 아 보통 서킷이 받으면 되는구나 해놓고 오케이 에 잠깐 아 됐어 그렇지 이거 올라갈 텐데 오케이 그냥 와이파이를 틀어주면은 두개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오케이 아 아 으 으 으